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레이셔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수능 생명과학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출판된 올해 교재들의 표지입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종철 강사의 강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수준별로 학습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강자에는 입문반인 기초탄탄, 내신 전용 강자, 완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능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듣는 강자인 철두철미 개념 완성, 캐치로직,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영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생명과학 수험생들을 위한 하반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기초탄탄이나 완자는 배제하고 철두철미 개념 완성, 캐치로직,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이 세 강자에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철두철미 개념 완성에는 이론과 철철로직이라고 하는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한 내용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철철로직만 따로 발제해서 만들어낸 강자와 교제가 캐치로직입니다. 철두철미 개념 완성에 캐치로직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뽑아놨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종철 강사의 커리를 처음부터 쭉 들어왔던 분들은 철두철미 개념 완성 이곳으로 다 끝나지만 다른 강사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한종철 강사의 후반부 강의부터 합류한 분들은 개념 강의를 다시 꼼꼼하게 들을 필요는 없죠. 대부분. 하지만 문제풀에서 심화에 해당하는 그런 다소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강사의 스킬과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사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표현들이. 그래서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만 뽑아서 강의하는 교제와 강좌가 캐치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속전 스펠 스피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론만 뽑아서 빠르게 강의를 보는 거라 사실 깊이 있는 디테일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필수 이론만 나는 간략하게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면 속속 스피드 개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은 대부분 상반기 때 공부를 하지만 하반기 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자면 고2, 고3 모든 기출 문제를 수준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대성한 기출 문제집이 바로 모든 기출이고요. 그 중에서도 3, 4단원 쪽에 난이도가 높은 즉 어려운 심화 문제들만 골라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 수험생 또는 과거 공부를 해본 적 있어서 N수행들 중에 나는 중요한 기출만 뽑아서 공부할래 라고 하는 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핵심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출을 외우려고 풀어보는 건 아니잖아. 전반적인 기출의 트렌드, 흐름 그리고 출제 유형들을 간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출을 1회도 이상 하셨으면 하반기 때 가볍게 풀어보겠다 하면 핵심 기출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모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기출을 풀어보진 않았다 라고 하면 모든 기출 한 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사실은 연초부터 공부를 했으면 1회독을 꼼꼼히 해보는 게 좋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다 하기가 힘드니까 반복된 유형들은 일부만 추출해서 풀어보시고 또는 다른 커리어 공부하면서 자기가 취약한 유형들이 보이면 MDGC 모든 기출, 문제의 집을 가지고 취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서 자료분석의 기술 RGB, 만점 시퀀스, 로직 엔제가 있는데 자료분석의 기술은 철철 로직에서 설명을 해드린 스킬과 논리들을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맨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풀이에 녹여서 적용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기출을 응용한 문제들을 가지고 최신 기출, 작년까지의 수능, 그리고 올해 수특까지의 기출들을 응용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료분석의 기술이라는 교제와 강좌에서 제가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문제를 읽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료분석의 기술은 다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 좀 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전이 근육, 유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기본 문항에서 대부분 안전하게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RGB라고 하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병행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점 시퀀스는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자분기와 병행해서 격일로 난이도가 있는 중요한 심화 유전 문제 4개를 공략하는 일종의 일간지 성격이라고 해서 RGB만시를 병행하는 친구들은 1등급 만점 목표라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본인은 1등급 만점까지는 아니다. 2, 3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RGB를 활용하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수준별 가야 돼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로직엔제라는 교제가 7월 중에 출시가 됩니다. 빨갛게 표시가 된 건 아직 출시되지 않은 교제와 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직엔제는 자분기와 중복된 주제에 추가로 생태계 수학적 계산까지가 도입됩니다. 즉, 막전이 근육, 유전, 생태계 수학적 계산. 최근에 생태계 수학적 계산 문제, 즉 방연구 계산이나 에너지 효율, 에너지 흐름에 대한 계산이 다소 수험생들을 좀 괴롭혀요.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 문항으로서는 시간을 걸리게끔 하거나 또는 당황했을 때 풀리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로직엔제는 생태계 수학적 계산 문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난이도를 종종 물어보시는데 자분기와 로직엔제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의 차이에요. 개념 공부하고 기출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자분기를 대부분 다 수강을 하기 때문에 자분기가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7월에 또는 8월에 시작한 로직엔제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를 수록을 해도 로직엔제가 좀 더 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실력으로 강좌와 컨텐츠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체감 난이도가 다른 거지 뭐 일부러 자분기는 어렵게 만들고 일부러 로직엔제를 쉽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로직엔제는 좀 더 자분기보다는 최신 버전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올해 3월, 4월, 6월 그리고 수특부만 아니라 수완까지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해서 문제를 제작한 거라 좀 더 최신 경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기에 최종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있습니다. 최종 점검은 2등급이나 3등급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필수로 활용하시면 되고 최종 점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나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점검 스킵하고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시면 철철 실무로 바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2, 3등급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최종 점검하시고 그 다음 철철 실무를 일부를 사용하시면 돼요. 수준별 학습 가이드 들어가겠습니다. 3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비유전 14개 사실 이제 순문항 중에서 비유전이 일반적으로 14개 나오거든요. 비유전 14개, 쉽다고 하는 기본 유전 2개를 맞춰 합이 16개를 안정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개념 정리는 틈틈이 꾸준히 해주시고 개념 정리를 한다는 건 개념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본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잖아. 강의를 다시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RG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매일 한 회씩 풀면서 제가 연초에는 격일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 하반기 때 RGB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도가 약간 늦어졌으니까 매일 한 회씩을 풀어보는 거야. RGB를 매일 한 회씩 풀면서 부족한 개념을 그때그때 강의 또는 본인의 책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로직 엔제의 최종 점검 문제풀이로는 RGB, 로직 엔제의 최종 점검 이 세 가지를 하반기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3등급 목표를 하는데 저는 유전학습을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론은 당연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유전학습을 다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유전은 크게 세 개의 소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정보와 염색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등급 목표면 유전정보와 염색체까지만 스킬과 논리,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은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3등급을 목표라는 것 치고는 치러야 될 시간과 노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3등급 목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욕심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지. 2등급의 목표면 심화 유전 두 개를 더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화 유전을 다루는 자분기나 로직 엔제 이 두 강좌를 필수로 듣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자분기, 알지미, 로직 엔제, 철철실무 여기에 만점 시퀀스가 빠졌는데 이 내용을 하반기 때 다수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점 시퀀스 여기서 뺀 겁니다. 본인이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만시를 하면 돼요. 2등급 목표일 때 유전학습 범위는 사람의 유전까지를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유전병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 사람의 유전까지만 해도 심화 유전 두 개를 추가로 더 맞추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1등급 목표면 당연히 심화 유전 세 개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올해 분위기가 왠지 수능이 쉽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서풀리 판단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미래일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서풀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던 대로 탐구는 적당한 난이도로 나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화 유전 세 개까지를 할 거면 당연히 유전병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분기, 알즙이, 만시, 로즈게인지의 철철심호 즉 1년 커리의 주요 커리를 다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1등급 만점 목표를 하시면 공부량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등급 못 풀면 당연히 유전병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반기 수능 생명과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좌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철회 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올해 만점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